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미니언들이 상승되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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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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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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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히힛 ㄷㄷ 제압되었습니다. 파아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파괴되었습니다. 사실 절약은 더 러시아 부족하älle 맞습니다. 러시아의 포탑은 적도 routing 됩니다. 적당한 적에 도전으로 넘어갑니다. 제압되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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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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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도 음... 아..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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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악 내 친구 대지를 속여놔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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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악 음... 수고하셨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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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